한주일 동안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한 발자국 좀 가까이 나아간 것 같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삼육대학 교회에서 한주일 동안 건강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백세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 기대가 됩니까? 백세 넘게 살기는 사는데 매일 아파요 맨날 지지고 복고 불행합니다 그 자체가 지옥일 거예요 백세 이상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미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치료해 주시는 그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들도 건강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레옵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푸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녀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오염된 세상에서 질병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하나님보다도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은 여기 출애옵기 15장에 딱 한 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그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여호와 라파에게 아픈 환불을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째양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 장자가 죽는데 자기의 첫 아들은 죽지 않는 기적도 체험했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3일 전에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물이 쓰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쩜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많은 깊은 질병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을 접하면서 자기가 아픈데도 이걸 덮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4대째 신앙을 해온 사람인데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러는 한은 치료의 길이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직했어요 그 사막에서 3일 동안 걸어와서 물이 다 떨어졌고 물을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괜찮은 척 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친구삼아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왈라파드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의 형편이 지금 어떠한지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왈라파드시는 하나님은 이들이 원망했다고 내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드디어 내가 여호왈라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아픈 마음을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에널스 오브 클리니컬 사이키아출이라고 하는 저널 1999년 7월 9월 달에 보니까 지금까지 정신의학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치료 방법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뭔가 상처가 이 마음 속에 들어왔는데 이 치료의 시작은 그 마음의 감정을 입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했어요 춤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질병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깊이 깊이 살펴보면서 여호왈라파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한번 모든 것을 쏟아놓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허물을 내놓기만 하면 자복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랬습니다 괜찮다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광주에서 이강래 씨가 백퇴된 프로그램에 찾아왔습니다 대장암 말기이고 암덩어리가 장을 막아서 15일 동안 변을 보지 못했어요 변독이 차서 얼굴이 새카만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저도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거예요 며칠 동안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겨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처음으로 오픈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분은 처녀 시절에 자식을 세 명 데리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 호래비와 결혼을 합니다 주변에서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이분은 끝까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이 세 자녀를 내 자식처럼 사랑하면서 키울 것이다 그런데 자기 뱃속에서 자기 자식을 낳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안 낳기로 결심을 합니다 주변에서 이제 더 크게 네 뱃속에서 나와야 네 자식이지 너 그러다 피 눈물 흘린다 이분은 정말 숭고한 사랑을 하겠다 결심을 했어요 자식을 안 낳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자기 자식처럼 이 세 자녀를 열심히 열심히 사랑하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비염 간염이 있고 간경화증이 있었고 15년 동안 병수발을 들다가 저를 만나기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이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키워야 되겠다 그 옛날에 30년 전에 보험회사 직원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또 키우는데 그 첫째 딸은 대학을 세 개씩이나 그 형편 속에서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사육감을 데리고 왔는데 대학을 세 개씩 보내줬는데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런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아무리 자기 뱃속에서 안 나왔어도 마음에 들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하도 안 들어요 그 정도로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안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냉장고 세탁기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 대장암이 왔고 말기로 번졌고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15일 전에 첫째 딸 결혼식을 이제 치르고 추석이 됐습니다 그 추석날 세 자녀 중에서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까요? 3개월이면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남편 영정사진 붙잡고 정말 하루 종일 피 눈물을 흘렸어요 죽어도 용서 못 해준다 사랑이 증오심으로 바뀌었어요 증오심이 불타오르면서 암이 더 확 번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자식들을 미워하는 것을 누구한테 들킬까 봐 겁이 납니다 정말 15년 동안 숭고한 사랑을 준다고 살아왔는데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생명을 가지고 죽어도 용서 못 해준다 자기 자신의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을 드러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얘기를 하고 막 화를 내요 제가 그 입장이라도 용서가 가능할까 저도 위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여인의 마음을 저는 위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이 미움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암이 사라질 수 없을 텐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울고 이분도 울고 기도가 끝나자 이분이 눈물을 훔치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두 시간 뒤에 내려오는데 사람이 그렇게 두 시간 만에 얼굴이 완전히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얼굴이 새카맸었는데 얼굴에서 혈색이 돌고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마이크를 잡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냥 울며 불며 막 하나님 앞에 욕을 했대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한 시간을 욕을 했는데 사람 앞에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가지만 예수님은 아직도 자기를 껴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너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산다고 했느냐 3개월이요? 투정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때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 주변에서 그렇게 피 눈물 흘린다 그래도 눈 하나 깎다가 나고 정말 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줬지 않았느냐 그런데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데 그 15년 동안 사랑한 게 아까워서라도 그냥 3개월 마저 주고 가면 안 되겠니 뒤통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아 내가 정말 숭고한 사랑을 베푼 줄 알았더니 이렇게 서운한 걸 보니까 나도 얻어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었구나 그때부터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3개월이라도 받아 먹을 생각 안 하고 진짜 사랑 주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있는 마음을 다 털어내고 울며 불며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얼마나 이 미움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안한지 세상이 다 다르게 보이고 내려오는 길에 변의가 느껴져서 뭐 산속이니까 그냥 일을 봤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냥 시체 썩은 냄새가 나더래요 모든 독이 다 빠져서 얼굴 색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6개월 뒤에 필리핀으로 해외 이동요양원을 간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일 먼저 돈을 내고 등록을 하는 겁니다 얼마밖에 살지 못하는데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데 저도 치유사역 초창기였기 때문에 걱정이 됐습니다 돈 받아 놓고 돌아가시면 이걸 어떻게 또 돌려주나 근데 안 죽고 필리핀까지 멀쩡하게 와서 팍 동사도 하고 멋도 선물도 주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700명 대상으로 디톡스를 할 때 25년이 지났는데 이분이 아직도 건강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찾아온 거예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암은 그때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딸은 어떻게 지냅니까? 그냥 진짜 받아 먹을 생각 안 하고 줬대요 여러분 받아 먹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줘보시길 바랍니다 멧돼지가 아닌 이상은 반응이 와요 아 이 딸이 침례를 받고 지금 얼마나 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지 말고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 라파를 만나기를 원하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면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왔는데 3일도 안 돼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막 뭐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지지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반사평형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Theoretical Medicine 1991년 12월자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있을 때 정말 둘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넓은 반사평형이론을 활용해봐라 이 이론은 1955년에 넬슨 군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많은 정책 위반자들에게 제시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있고 노인들이 있는데 이제 의료 배분을 하는 정책 문제가 나왔는데 젊은이들보다 노인들은 의료비를 조금 더 지원하자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똑같은 사람인데 왜 차별을 합니까? 그냥 직관적인 생각으로 몇 마디 던지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넓은 반사평형이론을 사용해서 그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넓은 스펙트럼으로 좀 넓게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은 어때서 저렇게 얘기할까? 그리고 그 젊은이도 시간이 지나면 노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 직관적인 감정만 바라보면 분명히 불평등한 것 같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생애를 뒤돌아보면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자기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거고 그때 더 받아 먹으면 전체적으로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내 입장만 바라보지 말고 상대방은 왜 저렇게 화를 낼까? 그 사람 입장에서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 가서 이루어지는 일까지 넓은 스펙트럼으로 광역, 반사, 평형, 이론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즉시 나 같으면 막 화도 냈을 텐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낮은 자기의 눈 위치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왜 저렇게 감정이 상했을까요? 그러고 보니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와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마음의 침이 되고 여러 가지 암이나 수많은 질병들이 찾아왔고 나를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모세처럼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Journal of Religion Health 2020년 8월 달에 나온 이 논문을 보니까 기도란 도대체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위로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고 또 자신을 깊이 살피는 자기 내면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이고 또 상대방은 어떤 생각일까 상대방과의 관계도 생각하는 것이 기도다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질 때 행복이 싹트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느껴지는 감정대로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또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헤아려보고 지금 내 마음도 같이 뒤돌아보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막힌 것처럼 보였었던 것들로 풀어지고 뚫어지고 거기서부터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서 집을 나가 15년 동안 살다 보니 감정화 말기가 온 이 사람이 이런 모세가 한 그런 방법들을 잘 헤아리고 기도하면서 남편이 그렇게 미웠는데 알고 보니까 15년 벌써 집 나간 지 오래되는데도 자기들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결혼도 안 하고 옛날 그 집에서 호래비로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갑자기 다시 생각해 보니 사람은 다 집신도 짝이 있는 건데 그 사람도 참 안 됐다 나 아니고 누군가 맞는 짝을 만났으면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15년 동안 저 호래비로 사는 저 모습이 너무 안 됐다 갑자기 측은하게 생각이 되고 사랑을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억지로가 아니고 생기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내가 지금 백퇴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당신이 만약에 받아준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 끝나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맘이 있다 그러면 이제 발로 차지 않고 꼭 껴안아 주고 살겠다 남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백퇴되니 뭐 하는 데인지는 모른데 빨리 가서 마치고 빨리 오라고 그러더래요 관계가 해결됐을 때 돌아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날 저녁에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데 한없이 한없이 나오더래요 복수가 그날 밤에 다 빠져버렸어요 황달이 다 없어지는 것을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기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정말 여호와 라파드인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처방제를 치료제로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처방전으로 지시해 줬습니다 이 한 나무는 도대체 무엇일까 뭐 그냥 한 나무라고 했으니까 무엇인지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원어를 보면은 하예쯔 그냥 나무는 아닙니다 어떤 한 나무를 이걸 물에 던져버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냥 나무가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짊어지고 사는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져 주시겠다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그 한 나무를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마음의 연못 속에 천버덩 한번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주석을 보니까 그 주변에 쓴 물을 달게 만들 수 있는 나무는 아무리 수종을 분석해 봐도 없더라 이렇게 주석에 써 있는 걸 봤는데 저는 그 나무를 불에 바싹 태워가지고 만들어진 숫장작이었다면 이 현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에 불을 붙이면 숫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두 번째 사망 유황불으로 불로 찢어지면서 나무에 올라가 돌아가 주시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연치료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나무가 불에 태워지면서 나오는 좌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줬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어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 복사님도 죽고 장모님도 다 죽더라고요 죽음은 첫째 죽음이 있고 둘째 죽음이 있는데 분명히 믿어도 첫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둘째 사망을 대신 죽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성소제도에서도 가르쳐주는 것이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불로 태워 죽인 것처럼 이제 이 영적인 육적인 한 나무의 치유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지금도 그 메커니즘은 유효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나무를 가지고 불로 태우면은 많은 것들이 연기와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닦으면은 숯 장작이 나오는데 분명히 빠져나간 게 있으니까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현미경으로 보면은 빠져나간 많은 구멍들을 이 숯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생명을 갉아먹는 독소가 들어와서 아작아작 갉아먹으면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깁니다 그 독소는 우리의 생명을 다 갉아먹을 때까지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생명이 독소를 다 빼 가버리면은 우리는 껍데기만 남은 시체가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독소 음식을 먹었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내 생명을 독소가 갉아먹고 지금 이런저런 염증으로 고통과 함께 신음을 하고 있을 때에 불에 태워져 블랙홀을 가지고 있는 좌코를 딱 붙여주면은 그 비어있는 블랙홀이 독소를 다 짊어집니다 빨아먹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될 회복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육적인 독소 이야기이고 영적인 십자가의 좌코를 생각을 해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줘야 될 그 유황뿔의 형벌로 대신 죽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사망과 함께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십자가에 나무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영적인 죄라고 하는 독소가 달라붙었는데 이 죄는 우리의 생명이 없어질 때까지 뜯어먹습니다 살거머리보다 더 고약해요 여기서 우리가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 십자가 한 나무에서 영적인 좌코를 되신 그분을 내 쓰디쓴 인생의 연못 속에 주인으로 아멘 하면서 영접을 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 영혼을 뜯어먹는 죄를 다 블랙홀처럼 빨아먹으면서 우리는 드디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생의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좌코를 더 웨스트 저널 오브 메디슨 1986년 10월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지 메커니즘을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잘못 독소 먹어서 위장이 뭐 독소가 찼을 때 숯가루 물을 먹여서 이걸 토하게 하는 정도로만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구해 보니 이 좌코를 질병을 치료하는 메커니즘은 불에 태워지면서 연기가 날아간 블랙홀의 핵심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논문에 있는 그림을 좀 하나 보면 어떤 독소가 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혈관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그러면 피를 타고 돌면서 모든 장기를 뜯어먹고 염증을 만들고 질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독의 장기 간이 있기 때문에 그 피 속에 있는 독소를 간이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1단계 해독, 2단계 해독을 통해서 포함 영양소로 수갑을 채워서 12지장으로 버려줍니다 그런데 소장을 지나가면서 이 수갑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풀어지면 그 풀어진 독소가 다시 혈관으로 흡수되면서 돌고 돌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차콜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똑같은 현상으로 잘못 먹었던 독소가 간으로 들어왔어요 1단계 해독해주고 2단계 포함 영양소로 수갑을 채워서 소장에다 버렸습니다 풀어져요 풀어졌을 때에 이 차콜이 풀어진 독소를 다시 블랙홀로 빨아먹으면서 또 구멍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혈관에 아직도 돌아다니는 그 독소까지 재흡수하면서 대변으로 버려주면 독소가 사라지면서 질병이 치료된다는 겁니다 어떤 장기에 있는 독소가 이렇게 청소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원리처럼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육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80이 넘은 박대웅 선생님 이 부인이 감경화 말기가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피를 토하면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야 되고 때로는 간성온수로 찾아가야 되고 간이시교회는 아무 답이 없다고 그랬는데도 놀랍게도 설악산 백퇴된에 와서 한 달 만에 한 번은 응급실에 밤 2시에 실려간 적이 있지만 3개월 있으면서 완전히 감경화증이 치료되어서 나 이런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십자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침례도 받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병원에 가지 않고 살고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이론적인 신앙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꼭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남은 무리에게 건강기별을 전도화하는 무기로 주셨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건강기별은 전도화라고 준 기별이 아닙니다 너무나 오염된 이 마지막 시대에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대로 실천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은 무리를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기별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고기 먹으면서 자기는 현미밥 안 먹으면서 저쪽 큰아버지한테는 현미 먹어보세요 거칠거칠한 걸 누가 먹습니까 고기 끊어보세요 힘이 없습니다 이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걸 연못에 던져봐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지만 먹어봐라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 현미밥 먹어봐라 전해지는 파워가 완전히 달라요 이걸 전도하는 데 쓰기 전에 먼저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이 마지막 환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늦은비 성령은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주어진다라고 시간표를 주셨어요 개혁은 지금까지 모르던 새로운 것을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나도 꼭 그렇게 실천할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드디어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전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사건을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늦은비 성령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순하게 한 나무를 연못에 집어 던졌더니 물이 쓴 물이 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달콤한 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연못이 아무리 쓴 물이 가득 차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물로 바뀔 거예요 또 아무리 주홍처럼 붉은 죄로 얼룩졌을지라도 양털처럼 흑약해 변하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신학시대의 마리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데 일곱 귀신 들렸고 가늠하다가 잡혀서 돌멩이에 맞아 죽을 뻔했었던 그 쓰리 쓴 인생의 마음의 연못을 가진 마리아에게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사람으로 바뀝니까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향유를 쏟아붓고 그 예수님을 발을 씻으면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행복한 여인 수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부터 도망갔는데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마지막 고통을 함께 지켜볼 수 있었던 행복한 여인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행복한 여인 말씀이 짐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얼마나 달콤한 마음으로 변하는지를 꼭 체험하시고 율법적인 개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끌어오르는 그 체험적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세히 읽어보니까 전제조건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개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겐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분명한 전제조건이 있어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개명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금도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개명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아요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골로세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패했으니 더 이상 안식일이니 뭐니 편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도대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과 개명을 패지했다는 말이 맞을까 패지하지 않았다는 말이 맞을까 정답은 예수님이 오셔서 패지한 율법도 있고 패지할 수 없는 율법도 있으면 다 맞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법들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돌리비에다 써주시면서 인간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살인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 공격 안 해도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2백도 없어질 수 없는 개명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이전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언제 어떻게 피를 뽑아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 의문의 법 제사법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분이 직접 돌아가셨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폐지될 수밖에 없고 그 제사를 언제 지낼까 창조를 기념하기 위한 일주일 사이클로 오는 이 도덕법에 나오는 제7일 안식일은 여전히 지켜야 되겠지만 그 절기 중에서 주일 사이클과는 상관없이 날짜별로 오는 이 절기 안식일은 더 이상 편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을 먹으면 정결하고 무엇을 먹으면 더럽다 이 건강법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하면 몇 배로 갚고 우리가 이스라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국제 국가법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도 우리가 지키고 무엇을 먹으면 건강한지에 대한 이 건강법까지 지킬 때에 놀랍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서 재발되지 않기를 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제일 좋은 곳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더불어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하는 지난 30년 동안 많이 본 것인데 정말 제대로 전적으로 하면 어떤 말기암 환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불티병이라고 하는 파킨슨 환자라 할지라도 황반변성이라 할지라도 놀랍게 치료되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을 때는 좋아졌는데 집에 가서 미세먼지를 맞고 그리고 자기는 이번에 배운 그대로 평생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존재라서 동창회 가면 결심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여호와 라파를 만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실천을 하면 재발이 되지 아니하고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출애국기 15장 27절 마지막 절을 제가 좀 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 사막에서 물샘이 열둘이나 있었고 종려나무 나무숲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에서 이들은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재발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면 에덴 농산 조금이라도 비슷한 물샘이 넘치고 이 미세먼지 걸러줄 수 있는 필터 나무가 우거진 그런 곳에 장막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시골 생활에 대한 빛을 괜히 준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살면 결심 안 해도 그냥 묻어서 갑니다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선지 엘리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혔습니다 첫째 엘리아가 있고 둘째 엘리아는 침례 요한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셋째 엘리아가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 S.J. 바이블 코멘터리에서 세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셋째 엘리아가 누구인지 정해질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처음 신앙할 때 와닿습니다 아 어떤 유능한 영웅 같은 한 사람에 의해서 맞춰지는 사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교육시켜 주셨고 직접 준비해 주신 이 많은 엘리아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 사업이 마쳐진다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광릉내 요양원에서부터 이 치유사역을 하고 덕유산 요양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암전문 요양병원 여수 요양병원 에덴도인 전문 요양센터 또 에덴 요양병원 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봐야 되겠다 여기까지 정말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딱 10년이 걸렸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별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각 나라와 방원과 족속들에게 전할 기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계의 본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되는지 좀 해보자 미국을 가서 TV방송 라디오방송 그러면서 한 무리들을 모아서 백퇴된 교회를 설립하고 정말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서도 될까 1200명이 침례받는 모습도 봤습니다 또 태양신의 나라 잉카문명에서도 될까 페루에 또 많은 단원들과 함께 갔습니다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도 4천 명을 모여놓고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했고 회교도의 나라 벵글라데시에서도 똑같이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각 나라와 방원과 족속들에게 전해준 기별이 맞구나 잡시네나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후쿠오카에서도 그 침례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놀랍게 줄을 서서 침례받는 모습도 봤습니다 무실론의 나라 중국에서 2500명이 모여들고 또 김일성 교회 나라 북한 제 평양 3병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그들이 똑같이 치료되고 야 이들에게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미국에 있으면서 백퇴된 의료선교단과 함께 여기까지 정신없이 뛰다 보니 또 10년이 지났어요 뒤돌아보니 10년 단위로 제가 좀 이렇게 바뀌는 걸 봤는데 이제는 이 운동을 말통하고 마음통하는 한국 사람들 엘리아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맞춰야 되겠다 나와서 딱 보니까 맨주먹으로 왔는데 잠잘방이 없어요 반지하 50만원짜리 월세 사월세빵을 하나 얻고 20년 된 자동차 170만원 주고 하나 사서 첫째 주에는 서해바다 쪽에서 둘째 주에는 부산 쪽에서 셋째 주에서는 대전에서 넷째 주에는 서울 쪽에서 계속 한 주일씩 했더니 딱 1년 만에 지금 설악산에 백퇴된 힐링센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또 거기서 바로 4년 뒤에 그 옆에 있는 백퇴된 건강교육센터를 구입하고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건물 하나 그리고 지난달에 또 하나 그래서 이제는 추레웃기 15장 마지막에 있는 그 구절 정말 온천물이 나오고 물이 맑고 이 금강송 소나무 숲이 우거진 이런 고대 물론 다른 고대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저 제가 있는 이 고대에서 자가도 정말 뜻을 갖지 않은 엘리아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혼자는 안 되니까 마음을 합해서 이 마지막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건물 중에서 두 개를 헐어서 이제 철거 작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베트 라파 그 라파 되시는 하나님 치유의 집을 이제 져서 여기에서 같이 모여 살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권평 한 4천평 정도 7층 건물이고 한 194세대 정도가 이제 내년 봄에 건축이 들어가는데 이 말씀대로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운동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인터넷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여기 삼육대학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얼굴을 마저오면서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들은 것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 그대로 실천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지금이야말로 그때가 됐다 개혁에 실천을 하면서 약속하신 그 늦은 빛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